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군산 공장을 폐쇄한 GM이 군산 공장을 여러모로 악용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을 하고 공적 자금까지 받은 GM이 군산 공장 활용 방안에는 침묵하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는 법인 분리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협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 문을 닫은 GM 군산 공장. 직원들은 쫓겨나다시피 공장을 떠났고 일부는 부평창원 공장으로 배치되면서 군산 공장은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석 달여 뒤인 지난달 돌연 군산 공장은 가동이 재개됐습니다. AS 부품 생산을 이유로 GM 측이 공장을 부분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GM이 생산 인원을 대거 구조 조정하고 공적 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군산 공장을 폐쇄한 뒤 정작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다시 활용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다음 주 카오카잠 한국GM 사장을 불러 군산 공장 부분 가동 의도를 따지고 향후 군산 공장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추궁할 예정입니다. 군산 공장을 매각할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지 등 GM의 계획에 따라 지역의 촉각이 모아지는 상황. 하지만 구조 조정도 하고 수천억 원의 공적 자금도 받아낸 GM 측은 느긋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법인 분리를 통해 한국 내 생산 기지는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 탓에 군산 공장 문제는 정부의 관심사 내지는 정치권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버렸습니다. 그 법인 분리가 한국GM의 한국 철수 계획과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관 없습니다. 중소기업 12곳이 연합해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 등 지역 안팎에서 논의돼 온 군산 공장 활용 방안조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